해안 침식 피해가 심각한 생태환경 보전지역인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지구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이 추진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하시동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벌이기로 하고 다음 달까지 용역시행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용역은 현지조사와 해양조사, 수치모형실험, 연안침식 원인 분석 등의 항목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환경부가 생태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강릉 하시동지구는 지난 2020년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대상이 포함돼 2029년까지 연안정비사업이 추진됩니다.